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도 교수입니다. 오늘은 C 프로그래밍 7주차에 들어가십니다. 어느새 7주차에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뉴스에 우락내리락 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7주가 되었습니다. 초반에 2주는 과제로 대체했었고 지난주에는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가 있었고요.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총 15주차 수업인데 맨 마지막 15주차는 기말고사잖아요. 그러니까 7, 8, 9, 10, 11, 12, 13, 14 총 8번이 남았습니다. 이번주까지. 이번주가 끝나면 7번이 남았으니까 거의 절반을 온 딱 중간에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반복문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if, else 등등의 조건문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반복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여러분이 만약에 마스터한다 그렇게 되면 어지간한 프로그램은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좀 과장 뻥을 좀 넣어서 뻥을 좀 쉰다면 어지간한 프로그램은 다 이해를 하고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흐름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다가 분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기형을 다시 반복하고 이것이 사실 프로그래밍의 가장 코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함수라고 나중에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 때 파라미터를 우리가 함수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뒤쪽에 고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if, else, else, if, else, if, else의 분기문, 조건문 그 다음에 for하고 while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반복을 시킬 텐데요. 이 반복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을 한 반복이 무슨 뜻일까요? 반복은 같거나 유사한 동작을 계속 되풀이하는 걸 말해요. 그죠? 이제 여러분 이제 아기 혹시 보셨나요? 주변에 조카라든지 어 이제 집안에 이제 아기가 만약에 있다 여러분이 뭐 벌써 아기를 놓으셨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 대부분 아마 아기를 주변에 3명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한때는 아기였죠. 어 이 아기들 보면 어때요?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어 5시 뭐 4시 이렇게 깨요. 일어나서 그 다음 뭐 할까요? 울어요. 외울까요? 밥 달라고 밥을 먹어요. 또 좀 이따 울어요. 외울까요? 네. 오줌을 싸서 또 울어요. 외울까요? 졸려서 자 그렇게 해서 반복이에요. 자 먹고 놀고 자고 여기 뭐 네 먹고 먹고 싸고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삭제가 됐네요.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계속 반복이죠. 그죠? 어 자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자 그 무한 반복은 뭘까요? 무한 반복은 이게 무한히 계속되는 거예요. 자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은 지금 이미 초등학생인데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옛날에 애기 때는 정말 무한히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다가 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 무한히 반복해요. 진짜로 무한히 반복하진 않죠. 그죠? 무한히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제 컸어요. 애기가 커가지고 네 그렇게 안 해요. 정말 무한히 반복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어 뭐 힘든 걸 떠나서 본인도 힘들겠죠. 만약에 무한히 계속 반복된다. 사실 인간이란 거는 무한한한 게 없어요. 그죠? 어쨌거나 정말 무한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언젠가는 또 죽어요. 그래서 이제 무한한 반복은 사람의 이제 어 그런 예상에는 사람의 이제 실제 인간 세상에는 무한 진짜 무한 반복은 없죠. 자 컴퓨터의 세상은 어떨까요? 컴퓨터의 세상은 무한 반복이 있어요. 자 사람의 세상에는 무한 반복이 없어요. 보통 자 이걸 만약에 코드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굉장히 코드스럽게 적은 거예요. 보통 이제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이렇게 돼있는데 코드스럽게 적은 거죠. 지금 보시면 먹는다. 괄호 열고 닫고 뭐 C 언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논다.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잔다. 잔다. 세미콜론 이렇게 찍으면 이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뭐가 무한이 반복돼요? 여기 중괄호가 열려있는 곳에서 닫히는 곳까지가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코드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진짜 진짜 코드는 아닌데 약간 더 코드스럽게 더 시원어스럽게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while while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true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참인 동안은 true인 동안은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뭐라고요? while 하고 괄호가 있는데 괄호 열고 닫고가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참이면 어떻게 해라? 중괄호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라 자는 거예요. 자 true죠. 그냥 참이겠죠. true라고 해놨으니까 참이에요. 그럼 무조건 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자 뭐 dream life인가요?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계속하고 있어요. 자 무한히 반복합니다. 자 더 시원어 같은 코드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원어에서 1은 뭘 의미한다고요? 1은 참 true를 의미하고 0은 false를 의미해요. 자 while 1은 적었어요. 1을 적으니까 무조건 참이죠. 자 먹고 놀고 자고 계속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무한히 반복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자 어느 순간은 성장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적어요. if if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났으면 나 이제 돌이 넘었으니까 1살 넘어갔으니까 만 1살 됐으니까 자 멈추자. 먹고 놀고 자고 이제 끝.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why 먹고 놀고 잔다.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는다 논다 잔다. 먹는다 논다 잔다. 계속 반복하다가 if 방학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break out 하는 거죠. 또 break가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요. break if if 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참이면 if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이 실행되는 거죠. 중괄호가 있으면 되는데 중괄호가 한 줄이라서 중괄호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break 그러면은 break는 뭐냐면 반복문 안에서 빠져나가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다 참이면 반복문 안에서 빠져나와라. 그럼 이거를 실행시키면 자 이것을 사람의 애기의 뇌에다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먹는다 논다 잔다 먹는다 논다 잔다 하다가 1년이 딱 됐어요. 삐비 하면서 1년이 지났네요. 자 먹는다 논다 잔다 끝 이렇게 된 거죠. 자 break 하면서 와일의 중괄호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코드가 코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죠. 네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위에서 와일 위쪽에도 코드가 있었겠죠. 그래서 코드가 실행이 쭉 되다가 와일 왔어요. 와일이 와서 이거 트루네 참이네 실행 실행 잔다 실행 히프 1년이 지났다 참이 아니네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서 맨 마지막에 중괄호 닫히는 곳에서 다시 맨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음악에서 보면은 쭉 내려가다가 도도림표 있죠. 그죠. 도도림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언제 끝난다구요. 지금 쭉 왔다가 여기 위에서 쭉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패치 났어요. 자 1년동안만 이걸 할 것인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죠.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while문이 있는데 이 while문은 이 표현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참이면 코드가 참이면 밑에가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while 말고 이제 어 이거를 이제 플로우 차트로 나타내면 요렇게 돼요. 자 이니셜라이즈 스타트 한 다음에 초기화하고 아 이거 죄송합니다. 요거는 포문을 어 얘기를 한 거네요. 자 포문을 넘어 들어가기에 앞서서 while문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 한번 실제로 한번 코드를 만들어서 돌려보고 그 다음에 포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프로젝트 이름 폴더를 지정하고 새로운 폴더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은 위크 07 익스 0 0 네 이제 while 0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기 버튼 누르면 열심히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새 항공 눌러서 코드를 추가를 합니다. 점심 이렇게 하면 빔 코드가 만들어졌죠. 자 xdi h 추가하고요. point main 네 메인 수 만들고 리턴 0 여기까지가 기본이죠. 네 중간구사 지나갔다고 다 까먹으신 건 아니죠. 자 여기서 while문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 1은 참이라고 했죠. 한상 참이에요. 그 다음에 pointf 점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뭐를 출력하겠어요? 점을 찍겠죠. 자 fo 눌러서 실행을 출력하겠습니다. 와우 보이시나요? 이쪽이죠? 보이시나요? 자 어 계속 점을 찍고 있습니다. 무한이 진짜 무한이 찍는 거예요. 언제까지? 컴퓨터가 멈출 때까지 이게 프로그램이 죽을 때까지 컨트롤 c를 누르면 네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됩니다. 강제 종료될 때까지 무한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무한이 반복이 돼요. 그럼 이 while문은 어떻게 되냐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참일 때까지예요. 그냥 1만 적으면 무조건 참이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3이 3하고 같을 때까지 자 참이겠죠? 이렇게 해도 무한이 실행이 됩니다. 3이 1하고 같을 때까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인가요? 거짓이죠? 쭉 실행을 하다가 실행하려고 하다가 거짓이에요. 거짓이면 어디로 갈까요? 안에가 실행이 안되고요. 안쪽이 실행이 안되고 바깥으로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점이 하나도 안 찍힙니다. 바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좀 다른 방식으로 가볼게요.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시다. int a a 값을 주는데 a 값이 3을 넣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3이면 계속 반복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점을 찍겠죠? 참이니까. a는 3이니까. 그쵸? 계속 찍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옵션을 넣을 수 있죠. 스캔 F에서 값을 읽어요. n-d 값을 읽어가지고 키보드로부터 값을 읽어서 점을 찍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a는 3이죠. 4번 줄이 실행됩니다. 참이면 참인가요? 참이죠? 참이니까 5번 줄로 넘어옵니다.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6번 줄에서 뭘 하죠? 키보드로부터 표준 입력으로부터 값을 읽어요. 값을 읽어서 그 값을 어디에 저장해요? a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키보드로부터 열어보니 3이라고 입력을 하면 a의 값은 그대로 3이겠죠. 3이라고 입력을 하지 않으면 4라고 입력을 하면 a 값은 4가 돼요. 만약에 a 값에 4를 여러분이 입력하셨다. 그러면 7번이 실행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나요? 4번 줄로 올라가요. 4번 줄로 올라가서 a가 3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a가 3인가? 아니죠. 아니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니까 5번이 실행이 될까요? 아니요. 실행이 안 돼요. 이게 거짓이면 바로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냐면 중가로를 뛰어넘어서 8번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기본적인 while 반복문이에요. 이게 참이 아니다. 그러면 while문을 넘어서 retain, return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스캔풀 under by s 넣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점이 하나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되게 조그맣게 나왔어요. 제가 입력을 해요. 3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어? 또 점이 나왔어요. 또 3이라고 입력을 해요. 점이 나왔어요. 이번엔 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nter 치면 어떻게 될까요? 점이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a가 0이 아니면 a가 0이 아니면 안쪽을 실행하라. 5번, 6번 줄을 실행하라. 왠처음에 a는 3이니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점을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입력을 해요. 4를 입력을 해요. 점, 5, 6점, 6점, 1점 계속 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종료가 돼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앞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정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면 똑같은 거를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여러 번 막 붙여가지고 같은 거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안 들으면 이제 출석 인정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반복해서 한 세 번 정도는 할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거 이해 못하면 이제 뒤쪽에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굉장히 이제 멘붕에 빠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말정말정말 모르겠다. 수업 끝나고 일단 넘어가는 수업은 확인해야 되니까 넘어갔다가 나중에 글을 남기세요. 아, 교수님 요거 요거 모르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놓으면 제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반복문이에요. 아까 이제 if로 해가지고 끊는 방법도 있었죠. 얘를 그냥 1로 해놓고 아래쪽에서 if A가 0이 아니면 브레이크해라 0이면 브레이크해라 0이면 브레이크해라 네 조금 전에 사이다를 좀 마셨더니 이렇게 어, 네 쉽지 않네요. 수업 전에는 아, 콜라를 마셨나 콜라 수업 전에는 콜라를 먹으면 안되겠습니다. 자 A가 0이면 브레이크해라 맨 처음에 0이 아니니까 여기서 당연히 안 걸릴 거고요. 아, 맨 처음에 A가 3이었죠. 그 다음에 True니까 넘어가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 값을 읽죠. 읽은 값이 0이 아니면 0이면 브레이크한다. 그 외에는 계속 찍는다. 3 4 5 1 2 3 뭐 다 계속하죠. 그런데 0을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자, 이게 while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while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or문이 있어요. for문. for문은 뭐냐면 for도 반복문이에요. 반복을 시키는 거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for가 하나 있고 while이 있고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for를 어떻게 쓰느냐 while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for문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한데 더 많이 써요. 모든 for문은 while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모든 while문은 for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쓰면 코드는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도가 이제 조금씩 다르죠. for문은 이럴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while문은 이럴 때 조금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for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for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초기화가 있어요. 초기화가 있고 그 다음에 expression 있고 update가 있고 그 다음 statement 자,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for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초기화를 해요. 이니셜에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expression 여기 있는 표현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져요. while처럼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져서 참이다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statement가 실행이 돼요. 한 줄인 경우에 중괄호가 있으면 여러 줄이 실행이 되겠죠. 여러 줄이 실행이 되고 이게 다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실행이 되냐면 update를 실행을 해요. 여기 있는 문장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뭘 하냐면 이제 체크를 해요. 업데이트 한 다음에 체크해가지고 expression이 참이냐 거짓이냐 보는 거예요. 참이다 그러면 또다시 statement를 수행해요. 여기 참이냐 거짓이냐를 체크했는데 거짓이다. 그러면 포문을 종료를 합니다.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포문을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적을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포문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고 인트 인트는 이제 명령을 선언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데이라고 하는 거를 0으로 놔요.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데이가 36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라. 이게 참이라면 반복해라. 그런데 데이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기 더하기. 후행연산자 기억하시나요? 요거는 일식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데이가 얼마예요? 0이죠. 그 다음에 0일 때 0이 다음에 expression 요거에 참인제 거짓은 보는 거예요. 데이가 365도보다 작나요? 작죠? 그냥 참이다. 그러면 먹는다. 놓는다. 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여기 중간호가 닫혔네요. 다시 위로 도도리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여기로 가는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 업데이트를 실행을 합니다. 업데이트. 데이를 1을 증가시키고 아까 데이가 얼마였어요? 0. 이제는 데이를 1을 증가시키면 데이는 1. 1이 돼요. 그러면 데이가 1로 바뀌면 자 그 다음에 데이가 365보다 작을까요? 작네요. 그죠? 작으니까 참이니까 먹는다. 논다. 잔다. 실행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이번에 어디로 가요? 데이로 가요. 데이로 갔다가 여기에 1 증가하니까 2가 되겠죠. 2가 365보다 작나? 작네. 참이네. 그러니까 먹는다. 논다. 잔다. 1년만 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데이도 다시 올라가면 어디 어디가 실행된다구요? 업데이트. 데이플플이 실행됩니다. 3이 됐어요. 작네. 그죠? 여기 확인. 이게 가운데 있다고 나중에 실행되는게 아니에요. 자 먼저 실행되는게 아니에요. 데이 실행하고 그 다음에 365 보다 작은지 체크하는거죠. 작네. 먹는다. 논다. 잔다. 그 다음에 쭉 다시 올라가서 데이가 4가 됐어요. 먹는 작은 참이니까 먹는다. 논다. 잔다. 그 다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참이니까 계속 먹는다. 논다. 잔다. 언제까지? 데이가 364가 됐어요. 364일 때 먹는다. 논다. 잔다. 하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 보니까 데이가 얼마가 될까요? 365가 됐어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드디어 거짓이 됐어요. 그죠? 365는 365보다 작지 않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먹는다. 논다. 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포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먹는다. 논다. 잔다가 총 몇 번 실행될까요? 네. 365회 실행이 됩니다. 0부터 어디까지? 364까지. 0일 때 실행되고 1일 때 실행되고 2일 때 실행되고 3일 때 실행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364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이게 포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러분 여긴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활용하라고 돼 있는데 무시하시고 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자료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자. while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 새로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while project for 하기 전에 음 자. week 07 ex01 many print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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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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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트 애플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2, 3, 4, 5, 6, 7, 8, 9, 9 아 맞네요 10개 했어요 10개 출력하고 얘를 10줄을 출력하고 싶어요 총 100개를 출력하고 싶다 별표 4, 5, 6, 8, 9, 10 그러면 3, 4, 5 5개 하고 다시 컨트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50개 50개 총 100개의 별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컨트롤 F1 누르면 100개의 별이 출력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우식하죠 이거를 조금 반복문을 써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요 1. 트레이터 3. 트레이터 3.1 5.2